영상 보면요 구독부터 좀 눌러 주이소 열심히 한번 살아 볼게요 그래야 저도 만명 되가지고 라이브 방송 한번 해 볼 거 아닙니까 좀 도와 주이소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돌농 모입니다 저는 현재 대구에 와 있습니다 제가 지금 영상을 이렇게 켠 이유는요 2023년도가 이제 끝이 납니다 이틀 밖에 남지 않았어요 저에게는 정말 뜻깊은 한 해였거든요 계획하고 자시고 이런 거 없이 저한테는 정말 감사한 한 해였습니다 정말 감사한 한 해였기 때문에 그리고 몸도 나빠지지 않고 그대로 유지하면서 건강하게 한 해를 지냈습니다 그러면 저는 거의 100%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중에서도 계획하셨는데 못 이루셨다 그래도 자기 몸이 건강하다 그러면 저는 90% 이상의 그 계획이 이루어졌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그 계획은 2024년에 그냥 연결해서 다시 또 이루시면 돼요 건강하니까 2024년이 앞에 있잖아요 또 2024년에도 또 건강하면 2025년이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최우선이 자기 건강이다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는 이제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이 꽤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항상 최우선이 건강입니다 뭐 젊으신 분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건강이 제일 우선입니다 건강해야 자기가 계획한 바 계획대로 다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맞습니다 이거는 그리고 연세가 있으신 분들한테는 제가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집에만 계시지 마시고 마실도 좀 다니시고 앞에 뭐 경로당이라든지 또 자기가 하고자 하는 취미 취미를 하나씩 다시 만드셔가지고 그렇게 또 이제 그것도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러면 자기 앞 마당이라도 동네 한 바퀴라도 반려견 끌고라도 휠체어 타시고라도 한 바퀴 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이제 조금씩 건강해 지시는 거죠 계속 집에만 계시면 더 악화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집에 계시더라도 제 영상을 보면요 저 오돌농부의 영상을 보면요 조금 더 건강해 지실 겁니다 건강해 젖부이소 화이팅 그리고 젊으신 분들 중에는 이제 계획대로 좀 안 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죠? 건강이 우선이지만은 계획을 잡고 이제 2023년도를 시작했는데 그게 다 못 이루고 또 이제 지금 당장 2024년도가 다가와 버렸잖아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왜? 젊기 때문에 그죠? 저도 젊지만은 저보다 젊으신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화이팅 하시고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2023년도에 정말 감사한 일이 많다고 했잖아요 여러분들 구독 눌러주시고 시청해 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로 응원해 주시고 전화로 응원해 주시고 물건으로 응원해 주시고 계좌로 후원해 주시고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2024년도에는 제가 구독자 1만명을 목표로 합니다 1만명 목표로 하면 제가 앞에 영상에 계속 짧게 짧게 이제 구독 좋아요 눌러 달라고 그렇게 말하는 영상 있잖아요 1만명 하면 라이브 방송은 켭니다 켜니까 그때 돼서 여러분들과 정말 재미있게 서로 대화하면서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많이 도와주시고 그렇게 응원해 주시고 계속 꾸준하게 제 영상을 봐주시고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소개도 좀 해주시고요 저희 사과 이제 판매에 사과들 팔아주시고 그리고 포도도 이제 내년에 또 정상적으로 또 나옵니다 3년차기 때문에 정상적이라고는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꽤 양이 나올 겁니다 그것도 많이 이제 응원해 주시고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2023년도 이제 이틀 남았거든요 이틀 마무리 잘 하시고 2024년도 쭉 2025년 첫날까지 건강 잘 챙기시고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오돌농보였습니다 감사합니다